첫 입학 혹시 입학 못 한 거 아니에요? 이거 뭘 카 안 있잖아 이거 이 정도면 아야야야야야야 혹시나 뭐를 썸만 봐야야 자 오늘 나의 대망의 고등학교 첫 입학 첫 입학석 날입니다 웬일로 불이... 켜 있네요? 헐 아침 일상 진짜 찍은 지 초등학교 때부터 찍었잖아요 이렇게 나이가 먼저 일어나서 앉아 있던 적은 그만큼 고등학교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없다고요? 네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새벽 아닌데요 몇 시죠? 10시 10시? 잠깐만요 아니 이거 이거 학교를 안 가? 1시까지예요 근데 1시까지 가는데 입학식은 2시 보트예요 어쩐지 나이가 평소에 일찍 일어나는 성격이 아닌데 오늘 무슨 기대로 오늘 이것도 웨이컵해야 돼요 오늘 뭐야? 나이가 밤새 장갑을 끼고 그래도 양말을... 우리가 감가가지고 엄청 신나게 논 티를 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 고등학교 가면 엄청 여신으로 불릴 거기 때문에 준비를 좀 잘해야 됩니다 제가요? 고등학생 메이크업 좀 다른가요? 양녀 다를 거 없고요 조금 없어졌어요 많이 이제 여중생이 아니라 연고생이 됐습니다 오마이갓 가면 이제 잘생긴 선배들 네 입꼬리가 왜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갔어요 입꼬리 좀 내려주실래요? 고등학생 나의 성적은 어떨까요? 열심히 할 거예요 열심히요? 저 모두가 모두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날에는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진짜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질 거거든요?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아무도 지금 나이가 노가다를 좀 시켰어요 왜냐면 배정 지금 확인하고 있거든요? 학습에 신청하면 신청되는 창이 나오는데 창이 승인됐습니다 뜨면 그게 자기 번호래요 근데 왜 내가 이걸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할 거 없다고 이거 하래요 저 하고 있어요 엄청 빠르시네요 아니 잠시만 잘하고 계시네요 하하하하하하 혹시 나 몰라서 다 해봤거든요 지금? 혹시 입학 못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 학교가 아닌 거죠 꼭 필수 파우더를 무조건 해야 돼요 글바! 그래야 좀 더 보송보송해 보이고 뭔가 화장이 잘 된 거 같고요 그래야 마스크를 썼을 때 화장이 덜 묻어 나와요 이렇게 화장 끝! 쁘이 자 여러분들 지금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걸 해야 되거든요? 빨리 좀 도구인 해보세요 1년의 반배정이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잘 고등학교 감방은 뭐가 다른가요? 새로 샀어요 오오! 키르시라고 체리 아시죠? 어? 어? 몇 번인데요? 몇 번? 몇 번? 몇 번? 아니! 아 신나죠 여러분들 피어스의 노래 많이 사랑해주세요 제목이 뭐죠? Do you like yogurt? 아 Do you like yogurt? 저 진짜 오늘 잠 못 잡니다 이런 진짜 밖에 도착하면 얘기 좀 해주세요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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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고등학생이 사춘기가 되어서 대답도 안 합니다 이제 아니 나야 이거 몰카 안 하죠? 이 정도면은 아니에요 몰카 아니에요? 전 어차피 가서 확인하니까 상관없어요 쌤 밥을 먹으면서 조금 머리를 근데 점심 안 먹어도 됩니다 나야만 바라봐도 나의 고등학교 관광을 봐도 배가 부릅니다 끝까지 다 했는데 그럼 맞춰서 내기 하시죠 누가 누가 방에 가까운지 3번 저는 6번 3번 전 6번쯤 6번쯤? 5번쯤 나이가 밥 먹다 말고 갑자기 화장품을 꺼내서 손에다가 이 차이를 하면 좀 나아요? 잘한 거 보단 룽지 안 됩니다 노룽지 어? 노룽지 김 노룽지 너는 노야 장갑 벗으세요 밥 먹을 때 예의가 아닙니다 장갑 아니 맛있게 식사를 합시다 콩나물과 김 코다리가 오늘 점심입니다 원래는 나애가 점심식사 그 뭐야 만들어준다고 했거든요 재료가 똑 떨어져가지고 앉아요 앉아 앉아 안녕 짜라란 짜란 코다리가 진짜 엄청 맛있습니다 비주얼 장난 아니죠 나애 딱 정량 국사를 잘 하고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수학생 이었던 순간에 마지막 식사에요 음 맛이 어때요? 다른 친구들 교복보다 나이 학교에서 교복이 좀 이뻐요 맞아요 그죠? 안녕하세요 양치를 해볼 거고요 갑자기 그 고추가 입에서 앗게 수학생 마지막 양치 양치가 맵다고요? 양치가 맵다고요? 양치가 맵다고요? 두 가지도 맵고 양치도 맵고 두 개 섞이니까 더 맵죠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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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라따 따라라라 따라라라 하이 헬로 디테일한 소개들은 다음에 또 할지 영상 찍을 거고 너무 예뻐요 그죠? 두 가지가 있는데 뭐 할 건가요? 타일을 할 건가요? 지금 고민 중이에요 넥타이랑 리본 둘 다 있어서 원래 어제는 리본만 했는데 뭔가 이상해요 왜요? 뭔가 혼자만 이렇게 돼 있는 느낌 오 색깔이 뭔가 나 김나이다 이런 느낌 아니에요? 리본이 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넥타이를 해볼게요 타일에 정중한 느낌이 또 있거든요 넥타이가 더 예쁜데 그렇지 않아요? 타일도 예쁘고 리본은 리본 나름의 느낌이 또 있는 거 같아요 맞아요 좀 더 달라요 누르김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어? 근데 나 리본이 더 예쁜 거 같은데? 나애랑 잘 어울려 그래요? 일반 학생 같다면 리본 하는 순간 뾰라롱 아 뭐 하지? 아니 뭐 어차피 공부하라고 하는데 뭘 자꾸 신경 써요 선발이니까 혹시나 모를 썸남과 하이 헬로 자 이제 드디어 학교를 갑니다 도망씨들 엄청 설레하고 있는데 싸우지 말아주실래요? 나 아침부터 신발이랑 싸우고 있네요 정말 나 너무 무서워 자 드디어 나애가 샤드 고등학교 등기합니다 자 이제 갈게요 진짜 가요 진짜 가요 형 잘 다녀오시고 반 꼭 잘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 파이팅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진짜? 아니요 클레버 멤버가 되는 방법이나 아카데미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클레버 TV를 검색해 주세요 도일에 말해봐 지금 말해봐 돌아나는 날 다른 날 난 처음이 어려운 밤 한번 나같으면 나신 감히 볼 수 있지 볼란 꺼내줘 지금 꺼내줘 따뜻 기다려주고 있는 거잖아 달일깨 쌓고 달려가 자기도 그리기 여기도 가 아이 이처럼 나 사실은 라인 너와 같아 좋아한다고 내게 말해줘 다시 말해줘 계속 듣고 싶어 Oh my, 그냥 미안 네가 점점 좋아져요